어머 너무 예뻐 안 예쁜데 세상에 이 집은 뭐니 어머나 와우 대단하다 멋있게 했다 어머 어찌 저렇게 이쁘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할 수가 있지 엄마 때리지 말고 봐 누나 어 종혁이 오빠하고 장군이라고 어머 세상에 장난감 난 이게 더 멋있어 난 여기가 더 멋있어 이 집은 대단하고 저기는 인형들이 참 예쁘다 어 이건 난 얘 안 예뻐 야 조용히 봐 노래 나온다 저기 인형들이 되게 이쁘네 여긴 집이 예쁘고 여긴 인형 여긴 인형 저기도 아니 이 집은 무슨 뭐 장사하나 하하하하 이게 각지다요